자 이번 시간에는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코오디네이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거의 동력학 2 끝날 때까지 계속 쓰게 될 폴라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사실 폴라하고 nt는 거의 똑같은 건데요 유사한 컨셉이지만 폴라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가 Velocity Vector b를 가지고 이렇게 커버처를 갖고 움직일 때 우리 tn코오디네이트에서는 이 Velocity Vector t에 대한 탄젠셜로 원점의 코오디네이트을 정했잖아요 하지만 폴라코오디네이트는 어떤 레퍼런스 원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원점 5에 대해서 이 포인트 a까지의 거리를 r 그리고 어떤 그 기준점으로부터 그 디스턴스 벡터 r에 대한 각도를 theta 이렇게 놓게 되죠 그래서 r 방향을 2r 벡터, theta 방향을 2 theta 벡터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r은 r e r이 되겠죠 그러면은 Velocity는 r을 미분한 값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r.er plus r e r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r.term이 이 유닛 벡터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가 카티시안 코오디네이트처럼 0이 아니고 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a가 a'으로 변했다고 치면은 이제 Velocity Vector는 v에서 v'이 돼서 tn코오디네이트에서는 그래서 이 t벡터가 변했죠 자 그랬을 때 a'에 대한 폴라코오디네이트 정의는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r에 대해서 이 r 벡터하고 이 theta 벡터가 정의되죠 그럼 이 r 벡터가 변했죠 그러니까 direction이 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r 벡터의 time derivative가 이제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tn코오디네이트에서 했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이 빨간 박스 안에다가 놓고 보게 되면은 이 r 벡터가 이랬다가 이 r'으로 변하고 그 각도가 dθ입니다 따라서 edr이라는 이 벡터의 magnitude는 dθ의 이 theta 방향이고요 r이 되게 작다 그러면 이 저 수직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ime 미분하게 되면은 theta.e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미분 값을 0이 아닌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v라는 것이 r.er에 rθ.eθ라는 이런 term을 갖게 되죠 폴라코오디네이트에서는요 r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럼 acceleration은 다시 또 이제 blast를 미분한 거니까 다시 이 term을 미분하게 되면 되는데요 term이 많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인 r'에 r 두 번째는 r.er. 세 번째는 r.θ.eθ 네 번째는 rθ.eθ eθ 그리고 마지막은 unit 벡터인 eθ를 미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r.er.e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죠 이게 얘가 0이 아니고 바로 theta.eθ라는 것은 알았는데요 eθ.eθ은 어떻게 될까요 eθ.eθ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 변했잖아요 direction이 변하죠 그러니까 미분값이 0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이 theta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 지금 여기서는 counterclockwise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dθ가 존재하고요 그 각도의 크기는 dθ가 되고 이 unit 벡터니까 d2θ의 크기는 dθ에다가 er1이고요 그 다음에 direction은 지금 r이 origin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minus er이 됩니다 minus er 그래서 이것을 time 미분하면 eθ.eθ은 minus theta.eer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값을 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전체 식이 이 r텀과 theta텀으로 쭉 정리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 일단은 r텀이 두 개인데 하나는 r double dot 그리고 하나는 minus r theta dot square 이게 우리가 그 하이스쿨 피직스나 유니버스 피직스에서 배웠던 구심가속도 centripetal acceleration 되겠습니다 그리고 to r dot theta dot 이게 코리올리 acceleration이죠 그 다음에 r theta double dot term이 이제 eθ term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polar coordinate에서는 acceleration term이 네 개입니다 tn coordinate에서는 두 개였는데 polar에서는 네 개가 되고요 이거는 거의 너무 많이 연습해서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도 풀 수 있고 원운동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blank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틀은 주어졌으니 어떻게 r e r로부터 blast 가 이게 나오고 가속도가 이게 나오는지를 한번 지금 잊어버리기 전에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polar coordinate의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gripper가 있고요 gripper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로 로테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테이팅 하고 있는 속도는 오메가고요 자 그랬을 때 이 gripper에 있는 이 p점 p점의 속도하고 acceleration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tn으로도 풀 수 있고 polar로도 풀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또 또 주의할 점이 이 모먼 arm 이 원점으로부터 이 p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l이 변하게 됩니다 l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그 blast term과 l의 가속도 term이 이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polar coordinate에서 position vector r 과 v 와 a 와의 관계를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연습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죠 자 r 은 r e r v 는 그렇죠 r dot e r e r theta dot e theta acceleration 그러면 이제 여기서 r 닷에 해당하는 게 뭐죠 지금 r 이 l0에다가 l을 더한 거니까 미분 값은 l 닷만 있게 되겠죠 아 그리고 acceleration 먼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acceleration term 4개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죠 r double dot minus r theta dot square to r dot theta dot plus r theta double dot 자 그럼 여기에다가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r일 때는 l0 에서 l을 더하지만 이제 미분 값은 l0 constant 이니까 l 닷만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고요 여기서 이제 constant angular blast 라고 했기 때문에 theta double dot term 이런 애는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를 다 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공식을 외웠나 안 외웠나 또는 키네마릭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가속도를 유도할 수 있나 없나 를 사실 알 어 알아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이게 지금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예제라서 폴라 코디네이트 풀었지만은 이거 tn 코디네이트으로도 풀 수 있습니까 있나요 네 그러려면 일단 tn 코디네이트의 코디네이트 먼저 정해야겠죠 근데 tn 코디네이트은 그 어떻게 정했죠 그 blast로 정했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여기서 blast는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counterclockwise로 돌아간다고 치면은 이 theta 방향일 텐데 문제는 이제 l이 변하잖아요 l이 지금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정해졌는데 뭐 양수라고 치면 이쪽으로 막 세게 그 확 팔이 빨리 늘어난다 치면 이제 v가 이런 쪽으로 direction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t direction이 이쪽이 되고 그거에 대한 노말은 약간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이 t 방향 tn 코디네이트에서 이게 n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아이고 좀 잘 다르게 나왔지만 이때의 acceleration time은 tangential 방향으로는 v dot 노말 방향으로는 v scroll of low가 돼요 그래서 물론 이 주어진 값들을 tn 코디네이트으로 변환할 수 있지만 뭐 그 숫자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주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이 로라는 값이 이게 radius of coverage인데 이 경우에 l0 더하기 l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n 방향으로 이렇게 가있는 radius of coverage이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점인 이 5.1 에서부터 p까지 이 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 폴라 코디네이트 쓰고 언제 tn 코디네이트를 쓸까요? 아마 짐작 하셨겠지만 보통 사실 아무 때나 다 두 가지 코디네이트를 쓸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그 원점이 specify 되어 있는 경우는 폴라 코디네이트를 많이 쓰고요 원점이 이렇게 딱 specify 되지 않아 있는 경우는 보통 tn 코디네이트를 많이 씁니다 물론 다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지만요 자 문제 하나 더 풀어 볼게요 자 이제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 로켓이 있습니다 로켓이 있고 이제 여기가 그 관측대고요 관측대에서 이제 얘를 봤을 때 폴라 코디네이트를 만든 거죠 r 하고 theta 라는 r theta 코디네이트 폴라 코디네이트로 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관측한 게 이 r의 가속도 값 r의 가속도 값하고 angular rate 오메가가 측정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로켓의 속도 하고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r 하고 theta 주어졌기 때문에 폴라 코디네이트 쓴다는 이제 감이 있고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v 하고 a 라는 공식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겠지만 r theta 코디네이트에서 r e r e r 일 때 v는 뭐였죠? 그렇죠? r dot e r e r theta dot e theta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magnitude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r dot의 제곱 더하기 r theta dot의 제곱을 구하면 이제 블라스티, magnitude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뭘 주어졌냐면 이제 오메가 즉 theta dot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r dot이 모르는 값입니다 r dot이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아 아 잠깐만요 여기서 r 도 저 그래서 측정이 됐다고 치고요 theta 하고요 자 r 다시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magnitude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럴 때는 좀 문제에서 unknown 갯수가 많을 때는 식을 잘 세웠는데 unknown 갯수가 많을 때는 문제에서 뭔가 힌트가 컨스트레인이 있습니다 이 로켓이 지금 수직으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수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v theta 방향하고 v r의 어떤 합력, 합력에서 total blasting은 vertical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v theta 하고 v r이 서로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라 키네바리 컨스트레인을 가지죠 그래서 이 점 이게 바로 theta 랑 똑같은데 v r은 v theta 랑 tangent 관계가 있다 r dot은 v r인데 그것은 v theta의 tangent 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unknown을 unknown인 r dot을 없앨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blast의 magnitude 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엑셀러레이션식 4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r 방향으로 2개 r double dot minus r theta dot square theta 방향으로 2개 2 r dot theta dot plus r theta double dot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뭐가 주어졌는지 볼게요 이제 매그니스틱 구하려고 봤는데 r double dot 주어졌고 omega 주어졌으니까 얘도 주어졌고 r도 알고 하니까 이 앞에 텀은 우리가 다 아는 텀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r dot term r dot term은 몰랐는데 이제 위에서 구하긴 했고요 r theta double dot term도 모릅니다 지금 constant omega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었어요 이 뒷텀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 값을 매그니스틱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봅니다 이게 r theta coordinate에서 a theta는 이쪽 a r은 이쪽이고 그거의 total net sum이 이제 vertical이기 때문에 이 a r과 a theta가 이제 더 이상은 independent 아니고 서로 각도를 가지고 있는 constraint을 갖고 있다는 걸 활용해서 뭐 unknown인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v r이 unknown이었는데 이 경우는 a theta가 unknown이죠 이 모르는 a theta를 알고 있는 a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 가지고 풀게 되면은 우리가 가속도의 magnitude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polar coordinate에서 배워봤는데요 사실 똑같이 curvature에서 이동하는 a 에서 a'로 가는 것에 대해서 tn coordinate 또는 anti coordinate과 polar coordinate이 그 coordinate 정의하는 것부터 가속도의 결과가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tn coordinate 에서는 velocity vector의 tangent절한 방향으로부터 et가 시작되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polar 에서는 어떤 원점으로부터 그 포인트까지 거리를 extension 함으로써 e r과 e theta가 정의된다는 점 그래서 해가지고 각각의 velocity와 acceleration 미분에서 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unit vector의 미분이 들어간다는 점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이 시간에 어 복습을 한번 해 보시고요 공식이 잘 유도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olar coordinate에서 배워봤고요 이제 이렇게 그 회전하는 물체에서 우리가 tangential and normal coordinate 또는 polar coordinate 이용해서 describe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챕터인 어 파티클 역학 그러니까 동력학에 가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음 챕터에서는 relative motion에 대해서 간단히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